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3일, 킥보드 이용 시 헬멧 의무 착용 같은 안전 규정이 강화되는데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요즘은 공유 킥보드도 많아지면서 더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 소식도 많아졌죠? 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많은데 전국적으로 봐도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올해 1, 2월까지만 벌써 전년 대비 거의 2배가 늘어난 100건의 사고가 났고 사망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사고는 897건으로 2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폭승했을 정도라고 하니 해마다 사고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있는데요. 사고 위험도 높고 크게 다칠 우려도 크지만 대부분 대여 업체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도 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해 12월 법은 거꾸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완화했죠.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쉽게 말해서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했던 걸 개인형 이동장치로 바꿔 분류하면서입니다. 이후 전동 킥보드는 만 13세 이상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령이 낮아졌고요. 또 운전면허 소지도 불필요해졌습니다. 또 헬멧을 쓰고 타는 게 의무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졌고 2인 이상이 탑승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사라졌어요. 사실 킥보드가 시속 25km면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데 아이들이 면허 없이 헬멧도 안 쓰고 타게 하는 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 졸속 입법이란 지적이 나오자 다시 법이 개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시 달라지는 걸까요? 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일단은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 거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전동 킥보드 운전은 금지가 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게 바뀌고요. 만약 무면허 운전 시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무엇보다 중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헬멧도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안전수칙 어떤 걸 지키면 더 좋을까? 이 부분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음주운전을 해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킥보드는 1인용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 탑승하는 일이 많은데 넘어지면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는 물론이고요. 야간에 만약 킥보드를 탄다면 발광장치를 착용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를 잘 지키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또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주행을 할 때는 자전거도로로 해야 하고,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달려야 합니다. 네, 안전 규정이 강화된 건 반길 만한 일이지만요. 몇 개월 새 또 바뀌니 이용자는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강화된 킥보드 규정이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도 필요하고요. 사실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안전한 주행 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자 교육과 지자체의 도로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그런데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죠. 보행자들의 불편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민원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에 대한 민원 건수는 매년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전국에 도입된 공유현 전동 킥보드, 요즘 어디서나 보기 쉬운데요. 사용한 뒤 곳곳에 방치가 되면서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어서 넘어지는 사고도 종종 생길 정도인데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이동이 편리해졌지만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로교통 정책이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어드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